해석은 김기철.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싶은 내용이 후치수식이에요. 제가 이전 케이스에서 as를 설명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른 거 없습니까? 질문이 하도 많이 올라왔고요. 자리에서 오늘 as 해석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후치수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2와 고3이 다른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의고사 중에 일단 첫째 문장 길이가 길어진다는 점이 달라지거든요. 특히 문장이 길어질 때 수식 어구들이 많이 들어가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어동사 목적어라고 하는 뼈대는 고1 모의고사를 보나 고3을 보나 똑같습니다. 단지 꾸며 들어가는 수식 어구가 얼마나 더 많은지에 따라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후치수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말에는 후치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할 때 영어는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말이 있지만 우리말은 꼭 꾸미는 말을 꾸미는 말 앞에 쓰거든요. 예를 들면 예쁜 아이, 귀여운 아이, 뚱뚱한 아이, 똑똑한 아이 이렇게 아이라고 하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 들어가는데 영어는 앞에서 꾸밀 때도 있지만 뒤에서 꾸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치수식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채화가 되었다면 제가 농담 아니에요. 정말 진짜 있는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해석 능력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론 정리는 제가 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채화하시는 것이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후치수식이 일단 몇 가지가 있으며 실전에서는 어떻게 가로 열고 닫아야 되는지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후치수식. 제가 오늘은 명사의 한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간단해요. 딱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제 강좌 문장의 속의 원리에서 내내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딱 다섯 가지 구조만 아시면 오늘 15분 동안에 익힌 다음에 외우고 나올 때마다 내가 채화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 누구나 다 마스터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또 누구나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특히나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가로 여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가로 닿는 곳이 더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명사의 후치는 이렇게 들어가요. 명사 다음에 제일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전치사가 나오면 전치사는 무조건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뒤에 명사, 대명사가 나오면 가로 열고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치수식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전치사 명사는 무조건 가로 열고 닫으면 의미 단락별로 해석이 딱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부터 이제 뭔가 공부할 내용이 시작됩니다.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요. 가로 엽니다. 자, 문제는 뭐냐 명사 다음에 투는요 중학교 1학년도 할 수 있어요. 아, 명사 다음에 투동사 원인의 가로 열어야지 진짜 중요하면 뭐야? 가로 닫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냥 대충 감으로 가로를 닫아요. 근데 가로를 닫는 게 공식이에요. 자, 어디서 가로를 닫히냐면 이거는 꼭 필기하시면 도움될걸요. 자, 우리가 이제 끊어 읽기라고 하는데 동사가 나오면 동사 앞에 가로를 닫아줍니다. 또는 접속사라는 게 나오면 뭐 because, while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if 이런 것들이야 접속사가 나오면 그 앞에 가로를 닫아주면 돼요. 자, 이거 잠깐만 봐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야. 어, 명사가 나온 다음에 투 동사 원인이 나왔어. 그럼 일단 가로를 여세요. 근데 쭉 읽다 보니까 동사 이즈가 나와 가로를 닫으면 끝나. 동사 앞에. 그럼 얘가 주어였다는 얘기고 이렇게 후치 수식이에요. 또는 명사 다음에 투가 나왔는데 접속사가 나오는 거야. because 이렇게 나왔으면 그 앞에 가로를 닫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명사 다음에 투 부정상 가로 열고 닫기를 하고요. 예외가 물론 있어요. 자, 예외는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 다음에 투가 나오면 가로 열고 닫는다.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더 있어요. 전 실전적으로 하거든요. 전 학생 기준으로 어, 길게 길게 묶는 것보다 짧게 짧게 묶어주는 게 의미 단락으로 더 잘 다가오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뭔 말인지 아직은 몰라도 또 다른 가로 열기 앞에서 가로를 닫으면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이게 뭐해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야. 아직 예문을 안 했어. 그래. 가로를 열었어. 가로 닫는 거는 어, 또 다른 가로 여는 게 나면 그 앞에 닫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거 갖고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명사 다음에 투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뭐 어쩌고 저쩌고 북 책이 다가 나왔어요. 명사 맞아요. 그런데 그 가게에서 이렇게 나왔어. 어, 아까 얘기했는데 전치사가 나오면 명사의 가로 열고 닫으라며 어, 또 다른 가로 열기 있지. 그럼 그 앞에 닫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무슨 무슨 책의 명사 가게 안에서 그러니까 가로 열기 닫는 거는 되게 쉬워요. 공식이기 때문에 아, 또 다른 가로 열기 앞에 닫기만 하면 되는구나. 얘랑 100%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든지 ing가 나온다든지 pp가 나오면 자, 다시 근데 사실 이거 ing 이거 현재 분사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거 분사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건요. 품사가 아니에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형용사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 중에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럼 결론은 같은 말이야.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입니다. 100%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100은 아닌데 99.9% 예외가 있긴 하니까 근데 예외는 오늘 수업은 아니에요. 명사 다음에 형용사 ingpp가 나오면 가로 열고 닫는데요. 똑같아요. 뭐랑? 얘랑 똑같습니다. 가로 닫는 곳이 바로 동사 앞 또는 접사 앞 또는 또 다른 가로 열기 앞에 가로 닫는 위치가 똑같아져요.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다섯 개밖에 없는데요. 자, 네 번째가 뭐냐. 제목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관계대명사의 대시냐 아니면 동격의 대시냐 한 개도 안 중에 어차피 해석은 같게 되거든. 우리말로 명사 뒤에 대시 나올 때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필기 하지 마시고 이거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본 적 있죠? 명사 다음에 뭐 후가 나오던 후미 나오던 뭐 후즈가 나오던 위치가 나오던 혹시 이렇게 생긴 걸 뭐라 그러지?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 참고만 해. 명사 다음에 when이 나오던지 where이 나오던지 y가 나와요. 뭐랄까? 관계 부사라고 합니다. 참고로 명사 다음에 how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아예. 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제목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 다음에 뭐가 나오니? 공통점은 오케이. 가자. wh예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제목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 뒤에 that 명사 뒤에 wh가 나오면 일단 가로를 여세요. 후치 수식이 있는데 가로 닿는 게 한 군데가 바뀌어요. 요거랑 한 군데가 다릅니다. 가로를 닿는데 딱 한 군데가 뭐냐 명사 다음에 that이나 wh가 나오면 동사가 한 번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로 닿는 게 여기만 바뀝니다. 그냥 동사가 아니라 두 번째 동사 앞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접속사 앞 또 다른 괄호 열기 앞이에요. 딱 요 한 군데만 다릅니다. 요 그분만 아 두 번째 동사가 나오겠구나 그 앞에 다듬는데 누구나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아 문장이 끝난다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맨 마지막이 제목 진짜 외우지 마 우선 어 목적교 관계 대명사는 제목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문법으로 공부하니까 더 어려운 거고요. 100%짜리에요. 명사 명사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후치 수식입니다. 가로 닿는 위치는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명사 명사 동사는 아 뒤에는 명사 동사가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 들어가는구나 이거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연습하고 체험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문 쉬운 걸로 먼저 하고 실전에 나왔던 예문 좀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기본형 되게 쉬운 문장들입니다. 제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좀 끌어왔고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나는 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명사 뒤에 투구정사는 얘는 어차피 마취표니까 후치 수식 읽을 책이 없다. 두 번째 정보 전치사에 무조건 가로 여세요. 그럼 명사에 닫으셔야 됩니다. 물론 동사 앞에서 닫는 것도 맞고요. 에너지 효율에 관한 정보가 축적된다. 3번 자동차 어 이거 보게 명사 어베일러블 어베일러블 명사 다음에 효용사는 무조건 100% 후치 수식 가로를 어디서 닫을까 눈에 보여야 돼 동사 앞에 닫으셔야 돼요. 그래서 렌트를 위한 이용 가능한 차가 전부 다 북업 되었습니다. 북업이 예약되었습니다. 4번 소년 명사 명사 다음에 아예인지는 후치 수식 자 어떤 소년이냐 가로 어디서 닫겠니 동사 앞에 닫으면 되는 거지 자 티셔츠를 입고 있는 그 소년이 내 아들이다야 아 지금 쉬운 거 연습하는 거야 5번 경찰관이 잡았습니다 소년을 명사 다음에 댄나왔으면 이게 무슨 관계대명사인지 동격인지 구분하지 마 그냥 후치 그 자동차를 훔쳤던 다시 그 자동차를 훔쳤던 그 소년을 붙잡았습니다 6번 자동차 명사 다음에 WH죠 가로 열게요 어느 자동차냐 얘가 대시나 위치나 하면 두 번째 동사 앞에 닫는 거예요 첫 번째 동사고요 두 번째 동사죠 얘가 전체 동사입니다 가로를 닫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차장 위에 있는 자동차가 내 거다 마지막 7번 줄리는 여자아이다 어 얘가 명사인데요 아이는 대명사는 명사 친구예요 명사 원트 동사 명사 명사 동사는 후치수식 얘가 무슨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제목 진짜 외울 필요 없어 내가 만나길 원하는 소녀다야 지금 저 어려운 문장 아니에요 되게 쉬운 문장을 연습했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실제로 6월 9월 수능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포인트는요 가로 여는 것보다 가로 닫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의미 단락이 다가오니까 최고의 방법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가로 열자 어떤 방법이게 도와줘 첫 번째 동사야 아 투부정사 투부정사 미안해 투부정사 이거 느낌 뭐지 가로를 닫아야 돼 왜 동사 앞에는 가로를 닫아야 되니까 자 더 디세블드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종 간단한 문제 어 전의사 명사 읽고 닫자 전의사 명사에 문을 열어주는 거의 문제입니다 2번 휘발유 자 이거 제가 실전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번드가 두 가지가 가능하지 동사의 과거형인 태웠다일 수도 있어 근데 태워진의 과거 분사일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되게 이거 어려워 하는데요 선생님 명사 이게 스펠링이 똑같은데요 얘가 동사의 과거인지 과거 분사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할 때 학생들 중에 간혹 있어 어떻게 있냐면 아 그라나인 동사가 하나니까 일단은 계속 무시하고 아 얘는 동사가 있네 한 문장인 동사가 하나니까 얘는 과거 분사겠지 라고 접근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문장이 짧으면 가능해요 근데 수능에서 실전에서 세 줄 네 줄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번드가 나오면 뒤에 동사가 찾으러 먼저 간 다음에 갈래? 너무 비효율적인 방식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특판을 알려드릴게요 어쩌구 이디로 끝났어 스펠링이 같다고 쉽게 동사의 과거인지 과거 분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뒤에 품사를 보면 알아요 어쩌구 이따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온 거야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왔다는 얘기니? 목적어가 나왔다는 얘기에요 뭐뭐를 뭐뭐를 했다 해요 이따 다음에 명사가 나왔으면 얘는 반드시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근데 어쩌구 이따 뒤에 명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바로 뒤를 자 무슨 말인지 다시 볼게요 휘발유 번드 퇴블렛 자동 전치사 명사는 가로 열고 닫아야 있잖아 누가 봐도 번드 다음에 뭐가 없어? 명사가 없는 거야 이게 동사니까 그럼 이건 과거 분사인 거예요 명사 뒤에 PP는 후치수식 이렇게 닫으셔도 되는데 크게 잡으면 이렇게 닫으셔도 돼요 휘발유 자동차 엔진 안에서 태워진 휘발유가 주요 원인이다 자 전치사 명사 대기오염에 자 3번 대량 전치사 명사의 가로 닫자 명사 다음에 뭐라고 할게 이용가능한은 형용사예요 명사 뒤에 형용사는 후치수식 그럼 이용가능한 가로 어디서 닫을까요 좀만 더 좀만 더 동사 앞에 닫아야 되겠지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용가능한 되사 앞으로 정보의 많은 양이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전치사 명사 자 유년기의 시작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안 어려워요 진짜 안 어려워요 4번 하나의 일반적인 믿음 이거 보자마자 이제 약간 연습했을 때 알아 쉐열드가 동사의 과거인 공유했다일 수도 있고 공유된 수도 있는 거야 바로 대해보자 전치사는 명사에 열고 닫을 거야 와우 쉐열드 다음에 명사가 없습니다 과거 분사예요 명사 뒤에 pp는 후치수식 그럼 요렇게 닫아도 되긴 하는데 좀 길게 자자 요렇게 닫자 하나의 일반적 믿음 공유된 많은 사람에 의해서 공유된 하나의 일반적 믿음은 전치사에 열고 명사에 다듬는데 고대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유된 하나의 일반적 믿음은 믿음이었다 그 악마 속의 믿음 악마의 믿음이었대요 5번 명사 뒤에 ing는 후치수식 가로 닫는 거는 동사 앞에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have long been 오랫동안 제약되어 왔었대요 주로 아 참고로 도즈가요 그것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사람들한테 한정되어 왔습니다 그 반도 출시 이 반도는 한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한국어 말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만 했었대요 자 이제 고난도 문제 하나 할게요 작년 수능 지문 그대로 갖고 왔고요 학생들이 되게 어려웠다 했던 지문인데 한번 볼게 감정 명사 다음에 됐 가로 열자 가로 닫는 거는 자 명사에 대해서는 두 번째 동사 앞에 닫아야 돼 네가 보는 감정은 감정이다 명사 명사 동사는 후치수식 네가 보는 감정은 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인 거다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네가 본 거다 이거 왜냐하면 그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떤 자발적인 조절을 잃었기 때문이다 명사 뒤에 투부정사 후치수식 어떤 자발적 능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가짜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 자 자발적인 통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네가 보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후치수식은 진짜 어렵지 않고요 이론정리는 15분 안에 끝나요 여러분들 이제 채화만 하시면 되고 EBS에서도 엄청나게 1강에 1번부터 나오지 후치수식은 기본사항입니다 그래서 후치수식만 해도 해석응용 많이 달하시니까 꼭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음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